1부에서 전화 주셨는데 내가 연결 안 됐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2부에서 다 연결시켜 드릴 거니까 충분히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전화로 하기 힘드시거나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올려주셔가지고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들을요. 시장은 아까 제가 1부에서도 봐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똑같은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해드릴 수 없다 보니까 한 분이라도 해드리기 위해서 시장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 풀어가 볼 텐데요. 전화를 받으면서 2부에서도 바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연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로 투셋은 7,100원의 비중 5%요. 7,100원의 비중 5%요? 네. 그렇군요. 일단 비중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다른 분들은 비중이 좀 많아서 문제인데 지금 시청자님은 괜찮은 종목을 사셨거든요. 지금 이제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를 우리가 모든 업종 중에서 이런 종목 올라갑니다, 저런 종목 올라갑니다를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올라갈 게 좀 뻔히 보이는 종목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로투셋과 같은 이런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들은 지금 보면 총선 전에도 그렇고 총선 후에도 그렇고 아마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고 여당이라서 저출산을 내도 된다, 야당이라서 저출산을 내도 된다 이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좀 망아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은 여야 불문하고 아마 해결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제로투셋이 지금까지 주가 움직임을 본다면 내려오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하는 이런 박수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모든 이유가 저출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로서 바닥에 내려오면 사놓고 올라가면 팔면 되는데 그 어떤 시대보다 저출산이 지금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사서 가져가는데 저는 별로 부담 없다 생각이 들고요. 올라가는데 굉장히 어떤 산업이 올라갈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론에서 정하는 거고 뉴스들이 정하는 거고 세력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걔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췄을 때 올라가는 거지만 저출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을 떠나서 이런 아동용품 산업에 떠나서 정책 관련주로서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가지고 간다면 저는 거의 주식시장에서 절대라는 건 없지만 거의 98% 이상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부담 없고 비중도 좀 더 실어도 되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5% 비중인데 저는 다른 종목 많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5개 이상 가져갈 이유도 없고 한 종목을 많이 사가지고 그 종목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로투세븐이 만약 제 돈이라면 지금 한 10%대까지 비중을 늘려놓고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6천 원 이하로 내려올 때 저는 한 비중을 한 20%대까지 늘릴 것 같고요. 만약 얘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자가 엄청나게 나거나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엮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4천, 후반 원대는 4천 중순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한 40%까지 비중 늘려가지고 그냥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더 증대시키는 방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여기가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저출산 정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버티다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고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에 대한 전략을 잘 짜야 한다라는 거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상담 방송을 보다 보면 이게 추천인 줄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로투세븐을 들고 있으니까 제가 제로투세븐을 사라고 하는 거지 다른 수많은 종목 중에서 제로투세븐이 가장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이걸 들고 있다 보니까 올바른 전략을 짜서 가지고 가져가면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착각하시는 게 이걸 지금 사겠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굳이 전략도 안 쓰시면서 사실 필요가 있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다른 시청자분들께 해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시청자님 본인은 선택 잘하셨고 비중 한 10%까지 늘리시고 내려가면 6,000원대 이하로 빠질 때 비중을 한 20%까지 늘리시고 그러니까 두 배씩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까지 저술산 이야기 나올 때까지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바이오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네. 3만 6천원에 15%입니다. 3만 6천원에 15%요? 네. 일단 종근당 바이오를 3만 6천원에 15%를 사셨다면 이건 들고 갈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손절하기에는 손실금이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손절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들 중에서도 종근당 바이오처럼 이렇게 적자가 이렇게 조금 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적자가 이렇게 1, 2년 나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보면 적자가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지고 있는 적자 관련주들은 사실 사가지고는 약간 한순간에 호재, 뉴스 이런 것들로만 주가가 급등 나올 때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는 형태가 위쪽에서는 호재 때문에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런 적자를 떠나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싸서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요즘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다시 또 조금씩 조금씩 꿈틀대면서 활발해지려고 하는 약간 시동 걸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기재기를 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대형주부터 해가지고 한미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주부터 해서 조금 이렇게 시총이 작은 기업들까지도 요즘 급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종근당 바이오도 저는 들고 가면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기업들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추가매수 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제약 바이오가 요즘 조금 리스크가 뭐가 있냐 하면 유상등자 리스크라든가 감자리스크라든가 이런 재무제표를 수선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저는 추가매수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매수는 없이 그냥 홀딩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반등 나오면 아마 좀 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일지는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3만 한 2, 3천 원대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갈 때 그때 매도하는 것을 보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지금 추가매수 안 되는지 방금 말씀드렸죠. 유상등자라든가 여러 이슈 때문에 한 번 출렁거리거나 밑으로 한 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매수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밀렸을 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 2만 1천 원 자리가 유지가 된다면 추가매수 없이 반등 나올 때 본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만 원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 추가매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전화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들고 가시다가 요즘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쪽에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상반기 때 정리한다 생각하고 본전이 아니더라도 3만 원 이상 때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힘이 세면 본전까지 욕심을 내도 되고요. 힘이 없으면 매도한다 생각하고 일단 거래량 기준으로 한 250만 주 이상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롯데리츠 338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3380원에? 10%요. 10%요? 네. 뭐 일단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모아가려고 3,400원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일단 부동산 쪽이라든가 이런 임대 쪽이요. 금리 인상이 끝나면 좋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인하를 하면 되게 좋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부동산 시장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이 개박살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요. 지금까지 모든 자본주의의 역사를 한번 나중에 심심하면 찾아보시면 좋은데 금리가 인상이 되고 난 다음에 인하가 될 때 부동산이 화랑이 되고 호황이 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때 보통 부동산이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를 기대해가지고 매수하셨다라는 것 자체는요.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만 유효한 전략이지. 금리 인하가 진짜 진행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역사가 많았어요. 100이면 100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점을 잘못 잡고 계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은 금리를 가파르게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금리를 0.25% 떨어뜨리고 0.2% 떨어지고 이렇게 안 떨어지고 0.5%씩 0.7%씩 엄청 빨리빨리 떨어뜨려가지고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게 순식간에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초입부에 부동산 사겠다는 사람은 잘 없어요. 부동산을 금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런 부동산 업종에 종사가 되어 있는 이런 롯데리 위치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살짝 올라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님도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거고 좋을 거야. 그러니까 사놔야지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 때문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후에 말로가 별로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 기대감으로 올라올 때 저는 3,500원쯤에서 그냥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종목을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는데요. 유튜브에 제가 이제 금리와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했던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한 게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금리 인하기 때 부동산은 박살납니다. 지금까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는 투자자료 전략을 짜시고 금리 인하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지금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모아가는 관점보다는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기가비스 뭐라고요? 기가비스요. 기가? 비스 비스고요. 매수과란 비중이요? 76,500원에 15%입니다. 방송 많이 안 보셨네요, 그렇죠? 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신규 상장주는 사지 마세요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거는 증권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렇고 많은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신규 상장주는 한 2, 3년 동안은 쳐다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좋은 거니까 우리가 수익 챙기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지 마세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규 상장주에 사가지고 물려서 고생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신규로 상장된 기업들이 없었던 기업이 갑자기 등장한 거다 보니까 초신성처럼 갑자기 확 등장한 거다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고 뭔가 자동광학검사기, 반도체 기판검사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기업인갑다. 이런 걸 조금 주가 빠졌을 때 사놓으면 되는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잘못된 투자 전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고 오늘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하게 됐네요. 시청자님 덕분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신규 상장주들의 대처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점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점 5만 8천 원이 무너지고 나면 이 종목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저점이 무너지면 그다음 저점으로 쭉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장주들은 상장될 때부터 그냥 고가이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비싼 종목 산다고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비싼 종목 산다고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닌데 거기서 수익 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비싼 종목 사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차단 넣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덤블링을 할 수 있다고 백덤블링을 빡 할 수 있다고 해서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남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남들이 할 수 있는 그 안전한 매매는 뭘까라고 하면 평지에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게 안전한 거지 저기 옥상에서 장대나무를 딱 놔둬놓고 외나무 다리 놔둬놓고 거기 아무나 나도 건너갈 수 있으니까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땅으로만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차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남들까지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주식 실력이 없기 때문에 고가 매매하면 거의 다 물려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신규 종목들은 거의 고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응 전략이 뚜렷하지 않거나 차트를 보면서 매일같이 내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수익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고점에서 하도 수익 난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반드시 차단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청자님도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지 마세요. 고가에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나 수익 내고 매매하는 사람들, 펀드 매니저라든지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수익이 늘 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익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저점 무너질 때 5만 8천원 무너질 때가 손전하시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신규 상장 테마가 보통은 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신규 상장주 쪽으로 몰려들어오는 경우가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간다면 얘가 5만 8천원 자리가 이렇게 무너질 듯 하다가 여기서 반등 나와가지고 급등 나와서 아마 본전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가끔씩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건 진짜 운이에요. 운. 그건 진짜 운이 따라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전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그거 아니면 5만 8천원 자리 무너지면 정리하시고 비싼 종목 사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나 신규 상장주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잘하겠습니다. 상담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고가 매매라는 것은 하지 마세요. 고가 매매 절대로 하지 마세요. 누가 하라는 사람에서는 무조건 무시하세요. 고가 매매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왜 드리프트 하시는 분들 있죠? 운전 선수들 드리프트 진짜 멋지게 기깔나게 해가지고 주차도 아주 멋지게 딱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거며 일상생활에서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드리프트 할 수 있는 경주하는 운전기사가 나와가지고 당신들도 드리프트 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아무나 드리프트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고가 매매는 여러분들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매매는 수익이 안 나는 매매가 아니라 위험한 매매고 할 수 없으면 굉장히 다칠 수 있는 매매라는 것을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면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요. 어떤 거요? 네오위즈. 네오위즈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23,800원이요. 음, 이거 왜 사셨을까요? 그러니까 금방 돌아다 나오려고 한 거지 이렇게 내버렸어요. 주식은요, 단기적으로 단타 쳐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막 슈퍼 개미가 됐다라던가, 단타 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갓부가 됐다던가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혹시? 티비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단타를 통해가지고 내가 갓부가 됐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단타를 통해가지고 소액벌이가 좀 되고 그냥 돈 좀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번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짧게 보고 들어가가지고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에요. 돈이 안 벌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투자 고수들이 장기로 가져가세요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장기로 가져가세요. 멀리 보고 투자하세요. 샀다 팔았다 막 시세 노름에 놀아나지 마시고 이 회사가 괜찮다 싶으면 그걸 사가지고 그냥 전념을 다해서 그냥 그 종목을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종목 많이 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슈퍼 개미들은요. 근데 슈퍼 개미들은 자기가 돈을 번 노하우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냐면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거예요. 잠깐 들어갔다가 단타 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시세 가지고 노는 매매는 고점에서 하는 매매고 그런 걸 이제 스캘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분봉이라든가 틱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세 거래량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매매하는 것들을 단타 기법이라고 하는데 단타 기법은 우리가 고점에서 하는 매매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단타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이런 거는 다음에는 짧게 들어갔다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이렇게 급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때까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점이라고 해서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싸지만 괜찮은 기업이고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 종목을 모아가고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공을 들이는 거지 아무 때나 그냥 싸니까 그냥 사가지고 공 들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오위주와 같은 이런 자리들이 잠깐 들어갔다 나오기에는 힘든 자리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오위주가 회사는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3년이 사실은 게임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게임 관련 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아직까지도 주식계에서는 게임주는요. 우량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게임주는 그냥 게임주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어르신들도 보면 자녀들이 게임한다고 하면 게임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게임 좀 그만해라 이러잖아요. 게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아직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별로 안 좋아요. 금융 쪽에서도 그렇게 게임을 탐탁치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손실 냈을 때 손절하는 우선순위로 봤을 때 게임주로 손절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리스크 해치라고 하잖아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수가 좀 빠질 때 어떤 종목을 손절할까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종목을 한다고요? 게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미조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쭉 내려온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1차 하락이 생기면 2차 하락이 생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일단 하나의 하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급락이 나오는 이 급락을요. 우리가 보통 1차 하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1차 하락 나오고 난 다음에 2차 하락이 나오는 게 보통 수순이에요.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급락매매도요.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면 엄청 큰 손실이 나요. 그래서 이건 지금 잘못 들어가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종목이 내려가게 될 때 다음 자리가 18,000원대쯤 19,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린다면 저는 저기서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바닥을 잡는다는 거니까 더 이상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손실 날 가능성은 좀 줄어들겠다라는 거지 수익이 날 겁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8,000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대응을 좀 해가지고 나올 계획을 짜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걸 정확하게 보고 추가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8,000원에서 한참을 머물면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2만 3,800원 안 샀으면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할까 바닥을 잡나 안 잡나 이걸 지켜볼 필요가 아예 없는데 사슨을 거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냥 손절을 해볼까요? 그게 이제 최악입니다. 우리는 손실 내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매매를 하셨는데 손절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주가가 단기 반등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급락 나오고 단기 반등 나왔죠. 그런 것처럼 얘도 급락 나오고 단기 반등 나오는데 그 단기 반등 때 매도한다 생각해야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매도하는 것은 최악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내려가는 도중에는 절대로 손절하면 안 돼요. 언제 매도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 제 말 따라해보세요.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 지금이라도 매도는 없습니다. 그런 매도 방법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팔까요? 이거는 제 이야기 듣고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서 하는 이야기인 거고 반등시 매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내용을 해서 이거는 밑으로 밀려내려갔다가 반등 나오면 본전 내지 2만 2, 3천 원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나쁜 기업은 아니고 나쁜 상황은 아닌데 아래쪽에서 바닥 잡고 하는데 아까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매도를 하시는데 반등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반등이 안 넘어가 18,000원 내려왔을 때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 대응이 훨씬 더 나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나래나노텍이요. 어떤 거요? 나래나노텍. 나래나노텍. 네. 매 숟가락 비중이요? 9,500원, 아니 8,900원에 15%요. 그렇군요. 일단 나래나노텍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요즘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 디스플레이 장비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하여튼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잘 형성이 되어 준다면 일시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것 같긴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신규 상장들은 왜 저점 무너지면 손절해라라고 하냐면 저점 무너지면 여기 위에 다시 올라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점이 깨지고 난 다음에는 밑으로 쭉쭉 내려가는데 이거는 이제 7,000원대가 무너지면서 다시 저점을 깨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이 저점 깨고 내려간 5,400원 자리가 지금 저점인가, 바닥을 잡은 자리인가라고 하면 사실 5,400원 자리가 바닥 잡은 자리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5,400원 자리마다 무너지게 된다면 그다음 하락자리로 또 내려가게 될 텐데 그러면 더 깊게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단기 반등 때 빨리 정리하고 나가자. 지금 이렇게 움직일 기미가 그래도 살짝살짝 윗고리가 걸려있는 걸 보니까 그래도 움직일 기미가 살짝 보이는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움직일 기미는 있지만요. 주식수가 이렇게 아직까지 상장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풀려나온 기업은 아니라서 품절주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장점이자 단점인 게 한 번 올라왔다가 바로 빠져버리는 케이스들이 생길 겁니다. 그게 이제 품절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려고 꿈틀거린 건지 품절주라서 꿈틀거린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다리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쪽에 아직까지 관심이 좀 있고 지금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데다가 OLED라든가 이런 쪽에 기대감이 형성되어가고 있고 여기서 품절주의 특징까지 좀 잘 갖춰진다면 그리고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신규 상장주들이 장이 안 좋을 때 좀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삼박자가 잘 맞아가지고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8,000원 내지 9,000원까지 이렇게 한번 일시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때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돼서 추가 메소하기에는 아직까지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메소는 없이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추가 메소 안 해도 본전 탈출할 만한 정도의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들고 가도 괜찮다는 전략을 드릴게요.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광주와 익산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오후 1시에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요일은 제가 익산으로 갑니다. 익산으로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KTX 익산역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바로 코앞을 보고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벌립니다. 항상 빨라 보이는 어떤 매수 방법들과 빨라 보이는 길들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식의 장점인 복리를 이용해서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해서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충분히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매매로 확실하게 수익을 꾸준히 챙겨 나가는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 고가 매매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보니까 두산 퓨어셀이 올라와 있네요. 두산 퓨어셀을 22,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10% 정도 매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이죠.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신 겁니다. 22,800원이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당장만 쓸 때 높은 가격은 아닌데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락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딱 누가 보더라도 내리막길 우리가 산을 보면 내리막길을 이렇게 쑥 내려가는 거 보이잖아요. 저기는 산이 내리막이다 하면서 길을 걷더라도 여기는 내리막이다가 보일 거고요. 계단을 보더라도 여기 내리막으로 계단 몇 개 더 타고 가야 되겠네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싸다고 사시면 끊고 다친다 이 말이에요. 주식 시장에서 제가 항상 싸게 살아 싸게 살아 하니까 그냥 내려오기만 하면 산다라는 개념이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바닥을 잡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고요. 적어도 얘가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가고 있었으면 잘 잡았네요가 됐을 수도 있겠죠. 왜? 내려가고 평지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리막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잡았으면 어떻게든 가져가라 할 텐데 지금 이거는 바닥 잡지도 않은 종목을 굳이 잡으셔가지고 왜 사소 고생을 하시냐라는 거죠. 두산표월세 같은 경우도 나쁜 기업인가 하면 기업적으로 봤을 때 연료전지부터 해서 2차전지부터 해서 여기저기 막 엮이는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전지 쪽에 엮여 있으니까요. 근데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부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줄어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사실상 이것도 한때 시세가 많이 낮던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빠져야 바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후보군이 지금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다. 만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원까지 내려가는 도중에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우여곡절이 생길 것 같은데 그 파동에는 놀아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놀아날 바에는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만 한 6, 7천 원 정도가 이렇게 지지가 되고 다시 반등이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반등이 나가면 아마 본전 정도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등 나올 때 본전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에 하나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쪽 아래쪽 만 7천 원쯤에서 쌍바닥 끌어준다면 아마 본전 나오는 건 그렇게 무리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본전쯤에서 정리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고 얘가 더 이상 하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조금 더 체크 한번 해보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만약 두산 퓨어설을 투자하실 거라면 여기 만 7천 원짜리 자리를 잡는 걸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기간으로 따진다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켜보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죠. 유튜브에 지금 경보제약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보제약을 7,7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내려와서 지금 아까랑 좀 다르죠. 두산 퓨어세를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면 지금 여건 내려가서 옆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이런 기업은 잡아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아래쪽에 사서 올라갈 때 팔면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인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라고도 표현하고 주가가 신저가 부근에 와있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많이 내려왔구나라고 보는 기업인 거죠. 이것도 신규 상장 이후에 저점 깨지면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중간에 2020년에 코로나 때 한 번씩 슈팅이 나오고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보제약이 나쁜 기업인가 하면요. 사실은 영업이익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떨어지는 기업이긴 한데요. 이 회사가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종문당의 자회사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지분을 딱 따진다면 종문당의 자회사인데다가 특징이 원료의약품을 파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얘도 완제품을 팔기도 팔지만은 원료의약품 그러니까 약의 원료가 되는 것을 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 제약 쪽은 이렇게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과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과 이렇게 약간 경영이라고 할까요? 영업활동이 같이 이렇게 엮여있는 기업들은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7,700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떨어진다고 1위 1위 하실 거면 이건 투자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늘 말하지만 투자는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자산이 불어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지금 빨리 돈 벌고 싶은데요 해가지고 돈이 잘 안 벌리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고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경고제약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정도 비중으로 들고 가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비중이 부담된다면 반등시 조금 비중을 한 5% 정도 비중을 줄이셔서 15%대까지만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밑으로 빠진다면 6,000원대 조금 이하로 밀린다면 저는 추가 면수 저울의 찬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밑으로 빠진다면 굳이 걱정할 거 없이 6,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면수 해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내면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위하고요. 현대위하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요? 6만 6,500원. 15%. 그렇군요. 일단 참 주식 상담을 제가 10년 동안 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참 목소리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것 같고 사는 지역도 다른 것 같고 산원 환경도 다른 것 같은데 전부 다 똑같은 자리에 사서 물려서 전화 오거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매일같이 똑같은 자리에 사는 이유가 뭘 공부했든 간에 이런 자리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샀거든요. 현대위하고 나쁘지 않거든요. 기업도 좋고 나쁘지 않은데 차트를 딱 보시면 빨간선에 사신 거예요, 지금. 6만 6천 원이 빨간선인데 아니, 이왕이면 여기 사면 좋지 않았냐는 거죠. 5만 원대 사시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는 내려왔는데. 내놓은 거라도 내놨다는 건 더 충격적인 문제인 거고요. 내라서 이 정도라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내놓을 이유도 없이 내려왔을 때 사면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내라서 이 정도입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려왔을 때 샀으면 참 좋지 않았겠느냐. 이게 지금 딱 보니까 그냥 5만 원 자리쯤에서 버티고 있고 여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 맞으면 올라가고 맞으면 올라가는데 내려갔을 때 사면 될 거를 왜 올라갔을 때 사서 이렇게 고생 드릴까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내려왔을 때 좋은 기업은 내려왔을 때 저점 지키는 걸 확인하고 사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현대위와 같은 기업들은 저기가 저점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만약에 밑으로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돈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빠진다면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려올 때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더 많이 사가지고 가져가면 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지금 5만 원 자리가 무너질 것인가 하면 저는 안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고 가시면 아마 7만 5천 원대 이상 올라가는 상승세를 한번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한 5만 원 무너지면 보통은 저점 무너지면 손절할 자리가 맞는데요. 이 종목은 종목 자체, 이 종목 자체의 역사를 보면 저기가 저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이 해야 되는, 손절해야 되는 저점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3만 5천 원 무너지면 비중을 40% 내지 50%까지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으셔가지고 기다린 만큼 올라갈 때 수익을 좀 많이 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 지금 이제 추가 면수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 3만 5천 원 자리 정도까지 혹여나 밀리게 된다면 그때 전화통화를 한 번 더 주시고 비중을 한 40% 내지 50%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올라올 때 7만 5천 원 이상 노려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연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메디톡스 30%예요. 비중은? 매 숫가는요? 17만 1천 원이요. 이걸 사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며칠 전에 급락해서 손이 나가가지고 잘못했어요. 조금 사놨던 게 있었는데 빠지길래 추가 면수를 많이 해봤어요. 보통 급등 나왔을 때 따라 붙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따라 붙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게 제가 좀 나쁜 습관이 잘 안 고쳐지네요. 그렇습니까? 그거를 반드시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뭐 이제 그냥 지금 얼마로 투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모으신 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장이 쉽게 날려먹으실 겁니다. 이 습관 안 고쳐지면 그냥 나는 돈을 날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습관 안 고쳐지면 빨리 주식을 접으시는 게 맞아요. 뭐냐면 이게 좋아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뉴스를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메디톡스가 지금 미국 FDA에서 보틀린윤톡신 품목허가 신청이 거절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신청이 승인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 올라갔는데 거절당했으니까 주가가 당연히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약을 팔아내고 약이 승인받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올라왔는데 빠져내려간다면 아마 저 아랫자리 한 10만 대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밀릴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불러요. 떨어지는 칼날을 나도 모르게 추가하면서 막 덜컥 이렇게 많이 해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안 했으면 좋을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무슨 전략을 짜드리기는 되게 힘들고 시청자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위로라든가 이런 걸 사실 들으면 좋긴 좋은데 위로를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상담자도 안 좋고 상담하는 사람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냥. 이건 대응 전략 짜기가 되게 까다롭고 그냥 안타깝게 됐다는 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10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고 냅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디톡스라는 이 회사가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실제로요. 그래서 보톡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미용 목적으로 사실을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많이 맞는데 저도 이제 보톡스를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보톡스를 맞으니까 이제 해외 걸 맞을래요? 국산 걸 맞을래요? 물어봐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떤 걸 맞았을까요? 국산 걸 맞았을까요? 외국 걸 맞았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모르겠습니다. 맞을 안 가시면 모르시는데 거의 외국 걸 맞아요. 그러니까. 아, 외국 게 더 좋아요. 뭐 가보니까 내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거는 내성이 금방 생겨가지고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외국 거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외국 게 비싸요. 한 두 배 정도 비싸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보톡스 시장에 얘들이 잘 침투해가지고 외국 거보다 한 절반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국산을 맞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내성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 외국 거를 맞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뭐 문제긴 해도 어쨌든 얘들이 시장 침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영업이익과 이런 매출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FDA에서 승인받았다면 미국 시장도 진출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싼 보톡스를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적인 부분이 아무리 또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기대감이 없어져서 그렇지 실제로 국내 시장에 침투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톡스를 평생 매일같이 맞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두 번 맞고 지금까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거면 싸게 맞아도 되지 않았나 싶긴 생각은 하거든요. 맞을 건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제 얘들의 메리트는 분명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 제품에 대한 가격 메리트예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까지 내려가면 사실 나쁜 기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서둘렀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얘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FDA에서 승인이 거절됐다고 한다면 그 약은 사실은 다시 신청 넣기가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새로운 걸 만든다든가 다른 국가에서 승인을 좀 받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뭔가 검증 단계도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국가에 신청을 넣어서 승인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약을 갖다 버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이거는 왜 추가 매수했는가 정말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상치 못하게 단기 급락이 나오면 단기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여기 어딘가에서 갑자기 급등 나와서 단기 기술적 반등 나온다면 저는 전략 매도하시거나 비중 빨리 줄이셔서 저점에 다시 들어간 형태로 공략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반등 시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 나오면 아마 16, 17만 원대까지는 올라와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상 나오면 보통 한 20, 30%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한 17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반등 나오는 힘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급락 나오고 보통 한 달 이내에 반등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달 지나버리면 반등이 좀 늦어지고 밑으로 많이 빠지겠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좀 비우시면 되고요. 한 달까지는 그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갤럭시어 모니틀이 13,600원에 20%요. 14,600원이요? 13,600원. 13,600원이요? 네네. 이거 작년 10월쯤에 사신 건가요? 네, 좀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야 되나요? 일단 손절해야 될까? 가져가야 될까라는 질문에 앞서서 이렇게 투자 안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먼저 드릴 겁니다. 네네. 최악의 투자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항상 고점 투자를 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채팅창이라든가 누가 고점 투자해도 된다는 이야기 했으면 그 사람 말 무시해라, 차단해라, 그 사람 외면해라 이런 이야기 왜 하냐면 증시가 이렇게 망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잘한다고 해서 의수대면서 남들한테 너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단타 많이 해요. 저도 고가 매매 많이 하고요. 이런 갤럭시아 머니트리처럼 올라온 자리에서 매매도 많이 하고 스케핑도 하고 해요. 그런데 제가 한다고 해서 시청자님한테 하라고 하지는 않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당신들도 단타할 수 있습니다. 고가 매매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급등 나온 종목으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전업을 할 때 급등 나온 종목으로도 매매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주식 볼 수 있고 저는 맨날 보고 있는 차트가 맨날 보는 거니까. 대응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기 때문에 결단력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매매를 하고 저는 완전 놀이터 같아요. 거기가. 그런데 시청자님들한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고도로 숙련이 되고 열마가 되고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고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TV에 나온 전문가 분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게 자기가 할 줄 안다고 남들한테 고가 매매를 추천하는 건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거지 사람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모든 계좌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좋다고 또 옹호하는 사람들도 저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잘하는 건 알겠고 자기가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까지 죽일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남들은 못한다 이거예요. 시청자님도 이런 곱다 매매는 위험해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급등 나왔을 때 누가 추천하든 막 수익 날 수 있다고 하든 그거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매매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늘 강조해드리니까 차라리 그냥 어차피 여기 사서 고점에 사서도 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사서 물리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밑에 사서 물리면 갑자기 올라올 때 팔수라도 있지. 이거는 지금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방송에서 누가 급등 나온 거 추천하면 아우 저 사람은 잘해서 추천하겠지만 난 안 되겠다고 안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이거. 그래서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지금 대응 전략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대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사실은 대응 전략이 딱히 없어요. 시원한 대답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거 답 없어요. 네. 왜냐하면 왜 답이 없냐면 시청자님 때문에 답이 없어요.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자동차를 때려박았을 때 어떻게 할 거야 하면 자 그 후진에서 차를 뺍시다 라고 할 건데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일단 내리세요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청자님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아 다 받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는 전략이 절대적인 전략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까지 이렇게 흘러갔다면 시청자님은 과거하시고 손절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8천 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거나 반등이 나온다면 그냥 만천 원 이상에서 빨리 매도하시는 게 딱 좋거든요. 그런데 얘가 기업적인 부분이 다행스럽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냥 한 3, 4년 물리다 생각하고 시간 난리다 생각하고 얘가 한 6천 원 이하로 빠질 때 손절하지 마시고 비중을 한 40% 내지 50%까지 늘리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6천 원이나 4천 원까지 이 언저리까지 밀려내려간다면 굳이 손절하지 마시고 돈 지금 버나 3년 뒤에 버나 지금 돈 이거 급한 돈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벌어도 좋지만 그냥 3년 뒤에 번다 4년 뒤에 번다 생각하고 한 6천 원 이하로 빠질 때 4천 원 이하로 빠졌을 때 그때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그냥 왕창 물리자 이 말이에요. 그냥 어차피 너무 고점에 사서 답이 안 나오니까 손실 내느니 손실 내면 그거 어디서 돈 벌 수 있는 자신감도 없으실 거고 확신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돈 날리면 큰일 나니까 그럴 바에야 팔지 말고 그냥 고점에 사긴 했으나 밑에 내려왔을 때 4천 원에서 5천 원, 6천 원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 추가하면서 한번 해볼 건데 그때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추가하면서 할 거면 지금 다른 종목 신규모 사지 마시고 현금 들고 있는 건 절대 쓰지 마시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비중을 마련해야 되냐면요. 현금을 한 30% 마련해 놓으세요. 아, 네. 4천 원까지 내려갈 때 현금을 30%까지 마련해 놓으셔야 되고요.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그렇게 마련해야 탈출이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가 운이 좋아서 지금 STO 토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가 그런 쪽으로도 엮이거든요.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엮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올라와서 1만 2천 원까지 많이 올라와준다면 저는 1만 2천 원대라도 비중을 빨리 줄이시거나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 1원 매매 다시는 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맨토입니다.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 게임즈고요. 네. 2만 9,500원의 10%예요. 음, 2만? 2만 9,500원의 10%예요. 네.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상담할 때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 씁쓸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은 별로 좋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제 게임 개발 업체냐고 하면 그건 아니고 게임 개발한 것들을 유통해주고 퍼블리싱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전체 산업군, 그러니까 게임 산업 자체가 조금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얘들이 돈이 안 벌리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마트 안에 식당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마트 안에 보면 이렇게 쇼핑 보고 난 다음에 식당 가가면 식당 여러 가지 식당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마트 자체의 손님이 줄어들면 거기 식당에 장사하는 사람들 좀 어때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좀 잘 따라가야 되는 게 이런 게임 산업 중에서도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이렇게 빠지게 된 케이스가 2022년과 2023년이 게임기에는 약간 불안기예요. 그러니까 신작도 없고 새로운 게임도 없고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흥행하는 게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게임이 좀 안 좋은 상태가 되었는데 올해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게임들과 출시하는 게임들이 굉장한 게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올 거고 내년까지도 지금 출시 예정작들이 저도 기대가 되고 저도 요즘에 할 게임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요즘에 책을 읽고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저의 거의 유일한 취미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부터 해서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할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게임 산업이 주춤해요. 그래서 이걸 돌파하려면 게임 산업이 다시 한 번 더 부응하려면 새로운 신작이 많이 나와야 되고 흥행작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지금 기대가 되는 흥행작부터 해가지고 좋은 게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때 얘가 이제는 움직일 수 있을까 싶은데 게임이라는 게 그래요. 신작이 나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흥행을 해야지만 얘들이 올라가요. 네, 그렇죠. 흥행하지 않으면 약간 주춤관이 다 떨어지고 주춤관이 다 떨어지고 하면서 게임 산업이 지금 계속 부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닥에서 좀 많이 고통받을 겁니다. 카카오 게임들을 투자하셨다면요. 게임 산업 자체가 부응하기를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아마 내년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몰려있으세요, 그냥.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내년까지 카카오 게임들 사시는 분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 샀으면 좋겠는데 사셔가지고 고통을 좀 받고 있네요. 근데 어쨌든 게임 산업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2만 원짜리 자리는 자리를 잡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1년 정도 좀 충분히 지켜보시면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면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할 때 3만 원 좀 매도하셔가지고 2만 원에 가깝게 매수가를 맞추는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다시 2만 원까지 내려가면 비중을 절반 정도 늘리시고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놓고요. 만에 하나 1만 5천 원까지 내려간다면 비중을 저는 한 두 배 정도 늘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게임 산업이 망가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만 5천 원까지 혹여나 빠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해서 한 두 배 정도 20% 내지 한 20원 5%까지 비중을 늘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고통은 좀 받으실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다른 게임 산업보다 좀 늦게 올라올 겁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가 매매는 잘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매매는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고가 매매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고 하시거나 아니면 저점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렸는데 상담 못하신 분들은 내일도 신청 받으니까 내일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